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26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탈릭 부텔인 이더리움 창시자가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스케일링 관련 중 단기 플랜을 소개했습니다. 원래 이더리움 2 로드맵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페이지형 포스 페이지 1 데이터 샤딩 페이지 2 샤딩된 트랜잭션 처리입니다. 샤딩이란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 시스템을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눠 분산 저장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일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하기 너무 클 때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간별로 쪼개어 나눔으로써 노드에 무겁게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어 트랜잭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15에서 45 TPS를 가지고 있습니다. 롤업은 처리량이 최대 100배 증가합니다. 샤딩은 최대 64배 증가합니다. 이 두 스택은 곱셈으로 적용됩니다. 샤딩과 롤업을 동시 적용하면 최대 6400배 빨라지는 것입니다. 비탈릭은 로드맵에 의도치 않은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면서 샤딩된 애플리케이션 자체에는 페이지 2가 필요합니다. 다만 샤딩 플러스 롤업은 계산이 아닌 데이터에만 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페이지 1에서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곧 6400배 처리량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탈릭은 페이지 1에서 샤딩과 롤업을 통해 엄정한 속도 향상이 가능하며 샤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능한 빠르게 롤업하세요. 이더리움 두 없이도 100배 빨라집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평가기관 YG 레이팅스 갓 트위터를 통해 영국의 금융감독청이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파생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FCA의 논리대로라면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보다 주식 등 전통 자산 거래에서 훨씬 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전통 자산 등의 선물 시장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G는 유럽위원회가 새로 제안한 암호화폐 규정은 탈중앙화 금융의 특정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규정이 유럽 시민들이 디파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YG는 새로운 현상을 규제하는 데 구식법을 적용하는 것에 또 다른 예라며 비판했습니다. 지난 6일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암호화폐 파생 상품이 가격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소매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면서 소매 투자자들이 이러한 상품에 투자할 필요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거래소 등에 대한 해킹, 상품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 그리고 암호화폐에 신뢰할 수 없는 가치, 흑다 근거 등을 이유로 열거했습니다. FCA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FCA의 소매 투자자에 대한 암호화폐 파생 상품 판매 금지 조치는 2021년 1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FCA는 이 조치로 약 5,3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소매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